배우 공유의 화보가 공개됐다. 공유는 매거진 마리클레르 10월호를 통해 영화 같은 일상을 담아냈다. 이번 화보는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을 콘셉트로 공유와 그의 절친 마이큐가 함께한 일상이 여행이 되는 순간 을 일본 가나자와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담았다. 공유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심플하고 편안한 스타일링이 전통이 있는 목재 건축물과 한적한 거리 배경과도 잘 어울려 한편이 영화와 같은 화보를 완성시켰다. 한편이 영화를 보는 듯한 공유의 화보는 마리클레르 10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. 박정선 기자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정선 기자의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정선 기자의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정선 기자의 보드 이슈恋